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30차 문제 여러분들 자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네 자 이에 신청하고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옳은 거 고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자 기업본을 봤더니 이에 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통고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처분이죠 이건 이에 신청이나 심판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통고처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칙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라고 해서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통고처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는 글자 그대로 과태료고 쉽게 말해서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세금을 위반한 게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한 거죠 범칙금이니까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아니거든요 과태료도 세금이 아니잖아요 자 세법상 잘못을 했을 때는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 거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러한 것들은 세법상 이에 신청이나 심판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니은 번을 봤더니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대요 누구를 혈족을 즉 가족을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증인만 있으면 된다 그럴 때는 소액심판이라고 그랬죠 자 소액심판은 얼마 천만원 미만 인거죠 자 참고로 우리 지방세 에서는 이 규정이 없거든요 지방세 에서는 이 규정이 없는데 지금 이게 이위신청일 때 이야기에요 이위신청 근데 국세로 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 면 요 심판청구가 있어요 요 심판청구 같은 경우에 혈족이나 아 사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게 지방세는 지금 얼마로 돼 있느냐 면은 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이면 혈족을 뭐 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세기본법에 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험지에서 이위신청이 아니라 심판청구라고 나오면은 얼마라고 알고 계셔야 되요 2000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마 지방세 기본법 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이위신청 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세 기본법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혈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국세기본법에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만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디귿본을 보시게 되면은 이위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대요 언제까지 14일 이내 자 우리가 이위신청이나 심판청구 는 며칠 이내 해야 돼요 90일 이내 해야 돼요 근데 14일 이내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위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뭐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위신청이나 심판청구 를 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뭐 한 날로부터 소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할 수 있다 14일 이내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위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위신청은 선택이다 필수다 선택 심판청구는 필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위신청 없이 심판청구는 가능하며 심판청구 없이 행정소송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심판청구는 하셔야 돼요 하지만은 심판청구는 이위신청 없이 할 수 있고 이위신청을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알려줬어요 아 그래요 알려주지 마라니까 아 들어가서 보면 돼요 학습자에서 올라와 있어요 아 이것도 올리지 마라고 해야 되겠네 자 2번 보시면 자 2번은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그렇죠 자 2번은 뭐가 틀렸어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납세무 확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기한후 신고 라는 게 나와요 자 기한후 신고 자체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력은 있다 없다 없다 확정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정부에서 다시 무엇을 해줘야 된다 결정을 해줘야 된다 정부에서 다시 그때 결정은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 3개월 이내 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신고를 했다면 수정 신고를 했다면 요 수정 신고는 신고로써 확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확정력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정 신고는 확정력이 있고 기한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고 왜냐하면 기한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는 뭐 해줘야 된다 다시 결정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수정 신고는 이미 신고를 한 자가 다시 신고를 하는 거니까 확정력이 살아있죠 그래서 확정력이 있는데 그때 확정력은 어떤 확정력이다 증액에 대한 확정력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1번 보시면 1번에요 무슨 신고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정 신고가 들어가 있죠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은 그냥 기한후 신고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에 뭐였어요 기한후 신고를 했죠 그 말은 애초부터 신고를 안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 기한후 신고서를 냈는데 그 기한후 신고서도 잘못 신고한 거예요 그걸 다시 고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무슨 신고인 거예요 기한후 신고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한후 신고에 대한 다시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얘는 확정력이 없는 수정 신고에요 이 수정 신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앞에서 지금 눈 씻고 찾아봐도 기한후 신고를 했다는 말 없죠 그럼 얘는 처음부터 무슨 신고였던 거고 수정 신고였던 거고 이 수정 신고는 뭐한 자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시 고쳐서 신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확정력이 없는 걸 다시 고쳐서 신고했기 때문에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이해되셨어요 구분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수정 신고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서를 뭐한 자 제출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고쳐서 신고하는 게 뭐다 수정 신고다 고쳐서 신고하는 게 그렇죠 언제까지 고쳐서 신고해야 돼요 경정하여 통제하기 전까지 쉽게 말하면 잡히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적게 신고한 자가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과소 신고자죠 과소 신고자인데 이 사람이 수정 신고를 안 해요 수정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정부에서 뭐 해야 돼요 경정을 해야 돼요 경정을 그게 지금 이 3번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당초 확정된 세액을 뭐한 경우 증가시키는 경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고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경정이니까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뭐한 거예요 증가시키는 경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무슨 효과 증에 정부가 경정을 하더라도 증가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예요 우리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는요 다시 뭐 할까요 경정을 해서 통지서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경정통지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경정통지는 세금을 줄이는 경정이에요 늘리는 경정이에요 그렇죠 늘리는 경정이죠 그래서 증가시킨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만큼 신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만큼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정부가 이만큼을 다시 뭐한 거예요 경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정에 대한 효력은 확정력은 이 전체에 대한 확정력이에요 이 증가분에 대한 확정력이에요 증가분에 대한 확정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신고된 부분은 확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당초 뭐한 부분 확정된 부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3번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당초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이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내가 60만 원을 신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40만 원을 추가 경정을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서랑 나랑 다툼이 생깁니다 야 나 이거 40만 원 더 추가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이위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툴 때 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얼마만 다투라고요 이 40만 원 부분만 다투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신고된 것은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든다 그게 지금 3번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정부가 경정하기 전에 무슨 신고를 해버렸다면 수정신고를 해버렸다면 정부는 경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라고요 이게 2번 이야기예요 왜? 수정신고 그 자체로서 뭐가 있으니까 확정력이 있으니까 확정력 자체가 그러면 이때 이 확정력은 증액이다 감액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신고도 증가 경정도 증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자 원래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맞죠?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원천징수가 붙었네요 원천징수가 붙으면 언제? 그렇죠 지급하는 때가 돼야죠 5번이 맞죠? 그대로 여러분도 정의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틀린 거 찾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봤더니 1번은 뭘 물어봤나요? 제척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제척기간을 물어봤는데 몇 년이래요? 1년이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년짜리는 어떤 경우? 사기나 부정일 때 7년짜리는 무신고일 때 나머지는 5년짜리입니다 다만 5년, 7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납세무는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죠? 소멸이 되는데 그게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소송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이날로부터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까지는 할 수 있다 1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예를 들어서 7년짜리입니다 7년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6년, 9개월 만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1년, 9개월 만에 소송이 들어갔고 6년, 9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7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도 상관없다고요 그 판결이 난 날로부터 몇 년까지는 1년까지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없다면 그냥 5년, 7년, 10년 중에 찾아내야 되는 거고 소송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때는 무조건 몇 년이고 1년이고 2번은 역시나 제척기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짜리래요? 7년짜리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고를 안 했답니다 7년짜리 맞죠? 앞에 사기나 부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7년짜리가 맞죠? 다만 그래서 원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7년짜리인데 똑같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짜리가 있죠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짜리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두 번째는 명의신탁인 경우요 이 경우는 무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짜리다 10년짜리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신탁이라고 나왔어요 명의신탁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10년짜리죠 똑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일부러 비교정리하시라고 해서 지금 두 개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년? 7년 그런데 똑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가 명의신탁이 보인다거나 또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거나 이런 단어가 보이면 그때는 몇 년? 10년으로 가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렸어요? 3번은? 그렇죠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고 가야죠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지금 3번은 뭘 물어봤느냐 하면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어봤습니다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로 갑니다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그렇죠 납세하면 성리빌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부과라는 말은 결정, 경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 그러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금은 신고납부기한까지는 정부가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정부가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제가 건들 수 없잖아요 안 했을 때 다음 주부터 제가 건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세금은 납세무 성립 즉 대표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죠 재산세나 종부세는 애초부터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원칙에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되면 바로 정부가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립일부터인 거고 단 이렇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금 중에서도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기한 다음 날이라는 이 말 이 신고기한이라는 말 안에 예정이나 중간예납이나 수정신고 등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그냥 원칙적인 신고기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에 봤더니 역시나 제척기간 기사님을 물어봤죠?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외유세금이에요 외유세금 즉 다시 말해서 3번, 4번 비교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제가 여기서는 지방세라고 써놨지만 국세도 다 들어갑니다 국세, 지방세 다 상관없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언제부터다? 납세무 성립일부터다 그래서 기산일을 물어볼 때 항상 기억을 좀 해 주시라고요 이 세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라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주에 나왔을 때 납세무 성립일이 납세무,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냐 물어보면 언제라고 하시라고요? 납세무 성립일이라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 10년 왜? 지방세니까 만약에 국세였으면 5억 원 이상일 때가 10년인 거죠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때 5억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 계산할 때는요 가산세 포함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여기까지 같이 확인하시길 바라요